오늘 배울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입니다. 무슨 뜻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는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말 오는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곱다, 여기에서의 곱다는 아름답다, 맑고 부드럽다, 밝고 보기 좋다 이런 의미에요. 관련 표현을 보면 얼굴이 곱다, 손이 곱다, 고운 얼굴, 고운 손, 색이 곱다, 고운 색, 목소리가 곱다, 고운 목소리, 마음씨가 곱다, 고운 마음씨 이렇게 사용해요. 이야기를 나눌 때 가는 말이 좋고 부드럽고 친절하면 오는 말도 역시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가는 말이 나쁘고 불친절하면 오는 말도 역시 나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무슨 뜻인지 정리해 볼까요? 내가 먼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좋게 한다. 내가 먼저 남을 상냥하게 대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상냥한 답변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좀 부드럽게 대답하면 안 돼? 남자가 말해요. 네가 먼저 짜증 내면서 말했잖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안 그래? 아, 여자가 먼저 짜증 내면서 말했네요. 그러니까 남자도 말이 부드럽게 안 나온 거고요. 정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네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한 가지 더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센터의 상담원과 불만 가득한 고객이 통화하고 있네요. 상담원의 가는 말은 당연히 부드럽고 친절해요. 하지만 고객의 오는 말은 부드럽지 않아요. 왜요? 불만이 있어서 전화했으니까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겠죠? 고객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해서 상담원도 같이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고 보면 상담원도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상담원도 있어요. 로봇처럼 기계적인 친절함을 보이는 상담원. 저는 감정 없는 친절한 말투, 기계적인 말투가 화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봇 같은 상담원과는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비록 고객의 말투가 불만 가득하고 부드럽지는 않지만 진심을 담은 친절함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상담원은 결국 불만 가득한 고객의 오는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고객의 불만과 화를 누그러뜨리게 돼요? 대단한 힘이죠?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를 끊을 때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상황은 오는 말이 고와서 가는 말이 곱게 됐어요.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렇게 사용해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고 잘 대해주기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이 속담처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